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아내, 그리고 아이,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학습에 기해 주신 에듀윌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듀윌은 제 인생의 은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잠시 음악하느라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꼭 공부라는 기간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좀 막막했었는데 에듀윌을 함으로써 제가 다시 공부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제가 갈 길을 위해서도 좋은 디딤돌이 됐어요 광고가 가장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인터넷, 그리고 다양한 광고 매체 예를 들어 교통버스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찾기가 쉬웠어요 그것 때문에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성상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영상과 또 자습, 그리고 주신 교환을 적절히 분배해가면서 한꺼번에 밀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분배해가지고 이땐 이걸 하고 아 이것이 좀 부족하면 난 동영상을 좀 보겠다 아니면 애초에 동영상으로 난 시작하겠다 각자의 학습방법, 자기의 가장 잘 맞는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